자 여러분들 한미약품 자 오늘도 급등이 나왔죠. 보시면은 이제 한미약품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얘들이 가지고 있는 약 약품회사 잖아요 제약회사 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에 대한 가치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은 목표 주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에요. 우선은 현재 30만원대에 얘가 놀고 있죠 근데 얘는 40만원 이상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자 msd 그 다음에 로슈 이제 얘들과 함께 개발 중인 약물 그리고 레코드가 있는 r&d 연구개발 있죠. 이 사업개발 역량이 가치가 1조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1조 이상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가치를 제외하더라도 동종업계 있죠 동종업계군 이제 동종피어군을 봤을 때 멀티프리 한미약품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아직도 저평가가 됐다는 거에요. 자 실적 개선됐죠. 마진율 좋아졌죠. 당연히 멀티프리 한미약품은 팔증이 돼야 됩니다. 언제 뜰지 몰라요 지금 진짜. 그래서 한 번 더 여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우선은 이제 msd 쪽과 이제 듀얼 이상 이상 첫 번째 단계를 구두 발표를 6월 이번 달 안에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플 이쪽이 이제 에페글레나 타이드랑 이제 롤론티스 얘들이 신약 가치가 상향이 됐어요. 당연히 이제 뭐 현재 주가가 많이 싼 편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대학을 이제 아직 성사가 되진 않았지만은 현재 얘들의 성장 시장 성장을 봤을 때만 해도 우선 이제 GLP GLP의 고성장으로 펩타이드 시장에 대한 이제 좀 뭔가 더 좋은 반응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릴리 노보와의 계약 가능성만 보더라도 충분히 기대감을 한껏 줄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주식은 어떻게 되죠? 주식은 기대감 하나로 이제 가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바이오 이쪽도 지금 고멀티플이 특정 대형 제품의 수주가 아니라 전일 이 단일항체 고성장과 코로나 이런 다양한 제품의 수주가 기인했기 때문에 좀 괜찮은 상황이 나왔는데 한미약품도 따라간다는 거에요. 보세요. 세포배양 쪽도 이 국내 기업이 확실히 희소성이 있죠. 자 삼성바이오로지스 셀트리온 그 다음 한미약품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삼바와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이 세 개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우선 현재 중요한 게 삼바랑 셀트리온 이 큰 대형 제약사 두 개와 이 한미약품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포인트 아닐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22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1,58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23년에는 어떤 영업이익이 나올 거냐 예상치만 봐도 2,200억 나와요. 지금 시가총액이 3조 한 9천억 좀 안되죠. 그러면은 PR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탈적으로 봐도 15배가 안되죠. 그럼 뭐냐. 동전피옥은 다 20배 넘어가잖아요. 지금부터 최소 25에서 30%는 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펀더멘탈적인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당연히 우리가 한미약품을 좀 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펀더멘탈적으로 풀어드렸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술적 분석이죠. 다들 기술적 분석하면은 차트에 뭐 성크코 이런 것만 다들 하시고 있는데 솔직히 이걸로 돈 벌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주식으로 돈 못 버는 상 없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 기술적 분석이 펀더멘탈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범위가 너무 많거든요.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 자 보세요. 뭐 윌리엄 살퍼센트, 스토케스, 뭐 그 다음에 볼베어 파워 등등 정말로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만 보시면 돼요. 어떤 기술적 분석을 보면 되나. 이 피봇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피봇 분석이 뭐냐. 제가 알고 있는 기술적 분석 중에 정확도가 가장 높아요. 이게 피봇 분석은 전일의 고가, 저가, 종가 이것을 평균해서 하루 평균의 가격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의 주가의 움직임이 확률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개월성을 지지로 주식매매에 적용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가, 테이크 프로필, 손절가, 스탑 로스를 구하게 되고 추가 매수가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목표가, 손절가, 추가 매수가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니까 다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고두고 계속 체크하시라고 한미약품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지 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안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다 제가 넣어놨고 이제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냐, 추가 매수가는 어디냐, 손절가 등등 다 때려 박아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은 보고 따라만 해도 정말로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정말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작성해놨습니다. 잠시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둘게요. 010-8203-3156 이쪽으로 한미약품이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자료들을 발송해드리고 여러분들은 받으신 다음에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어떤 내용들 구성되었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8203-3156 여기로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주요 종목에 대한 초청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있냐 여기 보시면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비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어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투자 포인트는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다음에 증권가에서 쓰는 여러분들 유료 애널리스트들 있죠. 얘들이 모아놓은 주요 전망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투자 포인트 보시죠 여기도 같이 이걸 통틀어서 미공개 정보지라고 해요 여의도에서는 그래서 다들 이 정보지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딱 종목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 전략 자료집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필요한 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다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만 보셔도 돼요. 여기만 보시고 확인하시고 종목에 대한 매매에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 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 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죠.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 자료는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백만 원. 이 백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백만 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이나 10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제가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여기 010 8203 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씨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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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